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피자가 없는데 왜 피자만 해야하지? 이거 쑤쓰만 살짝 발라야 된다 맛있어 빵 자체가 맛있어 같이 먹어봐 맛있다 크지? 응 99 이 빵 갈라가지고 이 사이에 야채가 다 넣어서 먹으면 맛있거든요 그 불타고 있는 애가 거기서 그 불꽃 싸버려서 애들하고 탈 뻔했다고 했던 그 노래는 그 노래는 이 노래는 이 노래는 이 노래는 이 노래는 이 노래는 이 노래는 충전 이 사이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 관려했구나 한번 코드 길이 봐볼까? 커튼에 파묻혔어 딱 붙는거야 자석이 이뻐 귀엽다 네 한번 코드 길이 봐볼까? 코드 길이 봐볼까? 코드 길이 봐볼까? 코드 길이 봐볼까? 코드 취ط 또 일어나서 포라가 예뻐 Пос Pred 그가베드창 ент란 거 다시 comb 이쁘지?